이제 223쪽 경학인데 경학은 지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붙인 글이에요 지역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격지법은 선정기심이라 수경탄석하야 유익길입니다 우괴 우효에 여서 사득이라 가피 상사하야 위하의 측이라 자중기훈하고 구역기정이라 사인기리하고 의저 기평이라 왈부왈장을 여목사견이요 알지발행을 여족사천이라 무관일약하고 무밀이궁하며 무고이 가하고 무필이통하라 평이종용하야 자표일이님 급기관지하면 반사일리라 이정기시리요 사례상허라 용응시육호체의 본무람 개실테허허허허허구 손체응용하여 암 짚고 어금하고 유정체동이람 결정정미를 시지위여기니에 제지제하면 동류상기리람 제석정신은 개조소공이람 오지괭관을 성진극공이라 유사미계하야미사후인일세 소자간간이 감수리신하노란 독역지법은 선정기심이라 역을 읽는 법칙은 우선 그 마음을 바르게 갖는다 정신이지요 그 마음을 바르게 갖고 숙용단석하여 숙용 즉 엄숙한 즉 용모를 엄숙히 하고 단석하여 자리를 바르게 앉아서 유익기림이라 익자는 공경경자의 뜻으로 풀어보세요 그 이마귀를 공경하게 임하라 즉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스럽게 그 지역체를 앞에 앉는다 우괴 우효에 이제 바로 다음주부터는 이제 건괴부터 나갈텐데 그 괴 건괴 건괴 또는 건괴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이렇게 나갈 때 즉 괴와 효에 있어서 그 괴를 배울 때는 내가 점 다급한 일이 생겨서 점을 쳤는데 그 괴가 나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효를 공부할 때는 아 이 효가 변효가 돼서 이게 바로 나한테 내가 물었던 답을 주는 그 효인가 보다 그렇게 우괴 우효에 괴와 효에 여서 사득이라 이 서자는 점칠서자로 해석을 합니다 점을 쳐서 사득 이 괴 이효를 얻은 것 같이 생각을 알아야죠 그래야 지역 공부가 재밌을 거 아닙니까 갑피 상사하야 저 상과 사를 빌려서 즉 상과 사를 빌린다는 것은 나의 상황이 그 괴에 드러나 있고 그 상황을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위야 의측이라 나를 나의 의측을 위해서 해놓은 듯이 생각을 하라 의측은 내가 행동하고 그것을 법받아서 그렇게 처신하게끔 하는 것이 의측이죠 그러니까 지역 공부하는 당식은 바르게 앉아서 단정한 마음으로 차분하게 한 괴 한 효를 볼 적에 그 괴는 그 괴와 효는 내가 점을 쳐서 그 괴를 뽑았고 그 효가 동해서 그 효가 변하는 그게 나의 상황을 짚어주는 괴라고 생각을 하고 상사를 읽어보고 그 상사에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보려고 하라 자아종기훈하고 기훈하고 그 글자 글자마다 그 글자의 뜻을 따라서 풀어보고 구역기장이라 구절마다 그 점은 실정이에요 그 실정을 역자는 미리 맞이한다는 뜻이니까 아 그런 상황이 도래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닥쳐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실정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자 사인 길이하고 일은 일을 처리할 때는 그 이치에 따라서 하고 이치 없는 게 없으니까요 의적기평이라 뜻은 그 평탄한 것을 맞추도록 해라 평정심 평온한 것을 맞추도록 해라 들떠가지고는 주역을 볼 수가 없다 주역에 보다 보면 왈, 부, 왈, 장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부는 안 부할 때 부니까 부는 밑에 있는 장자는 착할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착하지 못하다 즉 좋지 못하다 장은 좋다 착하다 그렇게 말한 자리를 여목사견이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듯이 여기고 왈, 지, 왈, 행을 여, 족, 사, 천하라 왈, 지 할 때 지 라는 것은 그칠 집자예요 뭐가 그치죠? 발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쳐라 왈, 행,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 족, 사, 천이라 마치 내 발로 밟을 전자죠 밟고 나가는 거 밟고 서서 나갈 것인지 쓸 것인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약간 달아야죠 즉 주역이 잘못 읽으면 현공설이잖아요 그죠? 아직 일이 닥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벙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주역을 공부할 때는 아 그 괴를 공부할 때는 내가 점쳐서 그 괴가 나왔고 지금 이 효를 읽을 때는 그 효사를 읽거나 효를 읽을 때는 아 이 효가 바로 변효가 돼서 내가 지금 점쳐서 이 효를 지금 당했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읽어주는 대로 한번 실천하는 것처럼 바라야죠 훨씬 재미도 읽고 느낌도 많을 거다 그 얘기죠 무관이략하고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니까 너그럽게 한다고 해서 략 생략해서는 안 되고 넉넉하게 봐야지 잘못하면 대충 보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반 너그럽게 본다고 하면서 넓게 본다고 하면서 생략해서는 안 되고 무밀이궁하며 또 밀자는 세밀하게 세밀하게 본다고 하면서 구 너무 그 끝까지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야죠 궁하면 통한다고 하는데 이 궁자도 달궁자니까 거기 글자 하나만 파고돌려고 하지 말라야죠 무 고이 가하고 고는 고집필 고자예요 고집을 피운다고 즉 고집을 피우지 말고 가 가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다 보면 가할 수가 없잖아요 무 필이 통하라 필자는 기필할 필자예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이지요 그러니까 기필을 하지 말고 통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주역은 꼭 이거다 꼭 저거다 라고 하지 말고 두루두루 통할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평이 종용하여 마음짜리예요 자기 마음을 평이하게 갖고 종용하여 종용은 모습이에요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여 자표 이리니 자자는 부터자자지요 겉으로부터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지요 모든 괴는 겉으로 해석되는 뜻이 있고 그 속에 있는 이면에 있는 그 뜻이 있지요 그런 뜻이에요 겉에서 이렇게 드러난 모습에서 점차로 생각을 다듬어 가다보면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급기 관지하면 그래서 겉듯과 속듯이 다 통하게 돼서 세상에 드러난 현상과 그 속에 있는 이치까지 다 관통하게 되면 만사일이라 온갖 일들이 하나의 이치일 뿐이다 이거죠 이정 기시리요 이치는 정해져 있어 이치는 정해져 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기시리요 이미 다 채워져 있어 삼라만사의 이치가 다 돼 있어 살해 상하라 근데 내 앞에 도래하는 그 일자리는 일은 앞 다가올 일은 상하라 여전히 비어있어요 그지요 어떤 일이 올지 몰라 괴를 뽑아보면 아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주역은 앞날을 예측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날이 어떤 게 올지는 몰라 그러나 어떤 일이 와도 그 일에는 이치가 벌써 정해져 있어 용 응 시 유 코 용자는 쓸 용자고 응 응답한다 응한다 그렇지요 응하는 데 있어서는 시유 처음에 처음을 처음이 있고 그러니까 채 용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그 밑에 주는 채니까 씀씀이 즉 용원 용으로 응할 때는 시작이 있어요 채혜 본무라 근데 그 본체는 해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포괄하고 있지만 본래는 또 뭐라고 단정짓을 수가 없다 이거죠 개실 대허하고 그 실상을 상구해 보면 허 허를 기다리고 실체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지만 실체는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존체용 용 응용 하면 존체융 응용 그 본체를 보존하고 있으면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지역을 공부해서 그 마음자리에 가서 써먹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집고 어금 하고 집고 옛것을 가지고 어금 지금을 어거하는 지금을 운용하는 집고 라는 것은 옛날 우리 성현들이 이미 지역에서 모든 괴에 대해서 이치를 풀어놓고 거기에 말을 붙여놨어요 즉 지역에 있는 말들을 가지고 어금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실상들을 풀어나가요 그게 주역 공부하는 법이죠 유정 제동이라 고요정자와 움직일동자를 가지고 말할 때 정 정적인 정으로 말미암아 동을 제어하라 그거에 대한 이치가 너무 어렵고 풀이가 어려운데요 그 잔주를 좀 시간이 걸려도 같이 좀 보고 싶어요 잔주토를 좀 다뤄가면서 한번 보시죠 잘 이해가 안돼요 풀이는 이렇게 하지만 이해가 안돼서 줄을 좀 보겠습니다 호기 문 이정기실 이하 팔구 한대 혹자가 묻기를 이정기실 이치인 정해져 있는데 이미 채워져 있다라고 한 그 밑에부터 팔구 여덟 구는 도대체 풀이는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주자왈 주자가 말하기를 성인 자격에 성인이 주역을 지으실 적에 지시 설 일계리요 단지 하나의 이치를 설 설명했고 도 미증 유 허다 사야 도는 모두 도자요 모두 일찍이 허다한 일들을 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정기실 풀이하는 거죠 각대 다 심마 사례 주라 그리고서는 문득 다 그가 심마 무슨 일이 오고 닥쳐올 것인지를 기다리는 상황이 바로 주역이다 그러니 소위 사례 상헌은 이른바 이리 도래하메 상허 여전히 비어있다라는 그 상허라는 말은 개 위 사지 박래 대개 이리 박래는 막 도래하메 상허이 일인 닥쳐오는데도 무슨 일인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비어있어 그러면서도 비 상허이 미음 여전히 비어있어서 미음 잊지 않아서 약 논길이 즉 그때 그때 그 이치를 따져본다면 선 자정 이니 우선 스스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 고 이실 참으로 이미 실 채워져 있는 것이 되고 용 응 시 은 용 응 시 위라는 이 네 글자는 위 이지 용 이 실고로 이치의 씀씀이가 쓰여짐이 실제이기 때문에 유 채 해본 하여 그 본 채가 해본 그 근본을 다 포괄하고 있어서 무 위리지 채 해만물 이치가 만물을 채득하고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 초 무 형적지 가견고로 또 애시당초 형태라든지 자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라는 표현을 했다 해야지 하면에 이르기를 또 아래글에 이르기를 계고 실리하야 이대 물사지 레 라는 말이 있는데 물건이나 일이 도래하는 것을 기다린다 라는 말이 있는데 존차 리지 채하야 이 이치의 본체를 보존하여 이 응 무궁지 용이요 본체가 있으면 무궁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용을 용도에 응할 수가 있고 집고 아까 그 집고 그 뭐라였더라 집고 어금이 됐죠 집고라는 말은 고 변시 역선이 여기 집고라고 할 때 그 옛구자 고에 해당되는 것은 변시 곧 역선이 주역 이라는 책이니 이면 문자 언어요 그 주역 속에 들어있는 문자와 글들이 다 고에 해당되고 어금 이라고 할 때 금은 변시 금일지 사요 금 할 때 금자는 오늘 닥쳐오는 일이다 또 그 밑에 이정 제동 이라는 말이 끝에 있지요 이정 제동은 이변시 정저요 잊히는 문득 잊히는 곧 정 정적인 일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사변시 동저니 이른 곧 동 동에 해당되는 것이니 자여 이건 좀 주역이라 어렵긴 한데요 자여 증록 무 하야 유 이부 임중 이니 군자 기하야 부려 살아 왕이면 인 이라 하니 이게 주역에 뒤에 나오는 괴 있는 건데요 증록 무 우 녹자는 사슴녹자인데 즉자는 나갈 즉자예요 즉 사슴상앙을 나가는데 무 하야 여기 우자는 산 산 안내하는 사람 산 길 안내하는 사람 그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유 이부 임 중 오직 그 숲 속으로 속으로만 빠져 들어가게 되니 전국 전국계가 이런게 있어요 군자 기하야 그때 군자는 기미를 보고 아 이게 더 들어가면 못 나오겠구나 이걸 알아서 부여 살아 산은 벌을 쌌자니까 나가는 그 사냥하러 가는 길을 버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 여기 즉 점이거든요 왕하면 인이라 하니 더 나가면 인색하게 질 것이다 라고 했으니 길이는 이 글 속에 있는 그 이치는 위 장 증록이 무 우인이면 그 이치는 뭐냐면 장차 사슴산양을 나가려고 하면서 그 산 전체 질을 빠꾸며 아는 그런 안내인이 없게 된다면 필 하무 임중이 반드시 숲 속에서 빠지는 이치가 들어있고 이치가 있고 야 불사의 왕이면 만약 버리지 않고 즉 그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신은 쉬린지도라 이것은 곧 인색한 것을 취하는 도리가 그 속에 깔려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은 드러나지만 그 속에 있는 이치는 우리가 더 깊이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게 도리는 이 이치는 약 후인 경사에 후대 사람들이 주사에 약 후인 주사에 만약 뒤에 뒷날 그 어떤 일을 할 적에 여 구 관작제 굳이 불리면 예를 든다면 관작을 구하는 사람이 굳이 불리면 구하기를 그칠 이 자여 그치지 않는다면 변시 취인지도요 그러다 보면 바로 인색함을 취하는 도리가 되고 구 제리제 재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괴를 아까 그걸 뽑았다 하면 굳이 불리면 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역시 취린지도라 또한 인색함을 취하는 도가 된다 우여 잠용 무룡은 또 주역 건교에 있는 잠용 무룡이라는 말이 있지요 물속에 잠겨져 있는 용이 되니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역 건교에 그것은 길이 위 당 차시하야 그 속에는 어떤 이치가 들어있냐면 그 이치는 당 차시하야 이때를 당하여서 지 당 잠회요 단지 잠회 잠은 물속에 잠기는 거고 회자는 낮이 반대잖아요 그죠 어두운 데 있는 거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건 그게 잠회요 다만 잠회함이 마땅하고 부당용이 쓰는 쓰여지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이치다 이거죠 그러니 약 점 득 차유면 만약 점을 쳐서 이효를 얻었다면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범사 변 불가 주라 모든 일이 문득 불가 주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다 이거죠 조금 기다려라 그 말이죠 소위 군자 동주 관기병 완기점은 이른바 군자가 동행동으로 옮길 때는 그 변화되는 것을 관찰하고 완기점 그 점을 완 자세히 살핀다라는 것은 약시 무사지시엔 만일 무사한 때에는 일이 없을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관기상이 완기사 그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 풀이했던 효사라든지 괴사라든지 그런 사지요 그 사들을 구경하는 것 즉 공부하는 것이 여탕 지 길이 여차라 또한 그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음이 마땅하다 이거죠 뭐 매견 전배 설력에 뭐는 주자지요 내가 매번 선배들이 주역을 해설하는 것을 볼 적에 지 바 일사 다만 하나의 일만 가지고서 말하는 것을 봤으니 모지 설력이 주자 내가 풀은 이 주역이 소위 이어 전배다는 선배들이 풀이했던 것과 다른 까닭은 정위 길이 인인 개 가용 지하야 정희 그 이치가 사람 사람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어 그래서 불문 군신 상하 대사 소사 개 가용 이니 그래서 임금이든 신하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묻지 않고 다 쓸 수가 있다 이래요 그런데 전배는 지 연 불 파 주점 하야 설륙 육으로 선배들은 단지 불파 추정 이 점 점치는 점을 쳐서 나온 점 쳐서 점은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서 설륙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역이 경무 용차라 그러다 그러다 보니깐 그 사람들 지옥 책을 보면 끝내 쓸모없는 책이 되고 말들어야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은 누구나 언제나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거다 뭐라고 딱 고착해서 한 가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처럼 장황하게 참 깊게도 풀이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정기실 사례 상허 용응 시유 체해본무 계실태 허 존체 응용 집고 어금 유정 제동 이라고 이렇게 딱딱 네 자리를 줄여놨는데 그 이치 속에는 답이 뭐든지 그 이치가 사람사람마다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정미래 이제 225쪽 보세요 결정정미래 깨끗하게 결제하지요 주역 우리 점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 고요해요 지금 무슨 개가 나옵니다 라고 소문되지 않잖아요 끝까지 효를 갈라볼 때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 미 그런데 그 속에 정 이래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지만 은미해 결정정미한 것을 시지위역이라 이것을 역이라고 한다 이거야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 체지제하하면 그 결정정미를 체지제하 체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이치를 내가 다 원히 꽤 틈고 있게 된다면 동요 상길이라 동 움직일 때마다 항상 기랑이 있게 된다 이거죠 재석정씨는 옛날 정씨는 정씨는 정이천 선생이에요 정씨는 개주 소공이라 주는 주는 주공이에요 주공을 계승하고 소공이라 공은 공자에요 공자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무슨 작업을 했냐면 오직 괭강을 성진극공이라 오는 깊다라는 뜻이고 진은 뜻지자에요 깊은 뜻과 괭강 괭은 굉장하다 할 때 괭자에요 크다는 뜻이고 강자는 별이에요 굉장한 그 별의를 성진 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진열되어 있어요 극공 극은 북극성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수천수만 수억개의 별들이 북두출성을 딱 끼고 이렇게 있듯이 정씨 즉 정자가 주공과 공자의 뜻을 받들어서 주역에 있는 모든 위치를 북극성에 딱 공유하듯이 이렇게 딱 정리를 했다 해야죠 유사 미개야야 오직 이것들을 개는 우리 개발한다고 그러죠 소지를 개발한다고 개짜지요 그래서 아직 다 내가 깨뚫지 못해서 그런 말이에요 겸사로 붙인 말이에요 이제 끝에 이사 후인일세 이걸 내가 정 정 정의천 선생 정자넨 주공과 공자를 이어받아서 그 굉장한 것들을 다 깨뚫어서 벌써 저렇게 딱 해놨는데 나는 아직 다 그거를 깨뚫지 못해서 이사 후인일세 후대학자들 후배들을 기다리기 때문에 소자 광간이 소자는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작은 나는 보잘것 없는 나는 그런데 그 보잘것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광간이에요 광간은 뭐예요 뜻이 한없이 큰 거예요 어떻게 삼나만상의 이치와 주역의 이치를 내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다 알고 다 실천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졌어 그러나 행동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간이란을 쓴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고 보잘것 없는 나 같은 미치광이가 그런 말이죠 감 술이 신 하느라 감이 이 오찬을 지어서 술자는 오찬을 짓는 거예요 우리 다섯 개 다 배웠잖아요 감이 오찬을 지어 신 신은 펼쳐놓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오찬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주역을 공부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네 두 번째 동그라미 226쪽 두 번째 동그라미 쌍호호시왈 거기 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쌍호호시왈 안 오찬 대유는 오찬 오찬 다섯 가지 찬 한 거 있죠 오찬 대유를 살펴보면 개 교인 이 상 정지 학인이 다 사람들에게 상과 상 점의 학문으로서 가르쳐준 것이야 그러니까 상을 보고 점을 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역을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걸 다 한거지요 그러니 수표는 수표는 원서라겠나요 수표는 원기우지상하야 기와 우의 상에 근원하여 추상지유야 그 상을 미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를 밝혔고 차편은 그 다음은 술작이랬지요 술작자지 지하야 주역을 저술한 사람의 뜻을 기술해서 위점이 작아요 점을 치는데 써먹기 위해서 지는 3편은 3번째 편은 명서였죠 명서 이 발기전이요 그 점치는 것을 밝혀서 그 점을 발명한 거고 4편은 4번째 편은 게리우이 고기상하고 그 류를 참고해서 그 상을 살펴본 것이고 5편은 이 경학으로 학생들에게 경계를 주므로 즉 이 경학 명하야 경학 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지어서 욕인 도격지제에 사람들이 주역을 읽을 때에 상여 복서지 임하고 항상 점을 치는 것처럼 자기가 점을 직접 치는 것처럼 임하게 하고 가 상사하야 이위 의측하고 상사를 빌려서 자신의 의측을 삶도록 했고 이종 추어 길이니 그래서 끝내 길한쪽으로 추창에 나가도록 한 것이니 시 우 회 상점이 일지하라 이것은 또 상과 점을 모아서 일지 일지 시킨거야 그렇게 되면 오찬을 정리할 수 있겠지요 네